저기 보이는 부영아파트 라는 곳은 오래전에 원진레이온 이라는 회사가 존재했던 곳입니다. 도로가 정말 지저분합니다. 중대형 차들도 많이 다니고 이 길은 아직도 남양주는 도시계획이 완성된 곳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보니 도로 청소도 잘 하지 않고 얼마전 터널에 화재가 났지요. 찍혜차가 불이 나서 지금 이런 그런 위치입니다 이곳은 중대형 차량에 화재가 났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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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천을 건너면 이 다리를 건너면 앞에 보이는 곳은 구리고 지나온 곳은 남양주입니다. 감사합니다.